야 연습실을 얼마 만에 온 거야? 언니 나 연습실 몇 년 만이야 어? 갑자기 설레? 어 약간 약간 마음이 들이떠 아 옛날 생긴다 진짜 옛날 생긴다 후 어 그럼 그럼 야 자 자 잠시만요 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이거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웃긴다 재현아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황진희야 지금 누가? 황진희야 지금 라이돌 황진희야? 라이돌 황진희야 지금 지금부터 3초짜리 뺏긴 줄 알았어 이미 지금 왜 씻어놔야겠어 잘했어 아우 미치겠다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잖아 이거 알려주네 너무 친절하셔 너무 친절하신대 춤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 풍 탁 아 야 연습실 바닥에 얼마나 있는지 일어나 일어나 아 어 아 아 아 이게 몇 번쩍 열리 잠시 권 아 힘들어. 토할 것 같아. 어지러워. 너 진짜 오랜만에 추는 거긴 하지. 너무 어지러운데? 연습실 오니까 옛날 그.. 그렇게 나오네. 아까도. 내가 막쌈을 말하고.. 막쌈? 야 요즘은 쓰지도 않아 그 말. 막쌈? 막쌈? 어. 막쌈은 이제.. 마지막 세 번 한번 집에 가자. 이거를 줄여서 막쌈? 근데 무조건 막쌈이 안 끝나. 그치. 우리도 좀 전에 막쌈 해놓고 한 여섯 번 한 거 같은데? 만족이 안 되는 거지. 막쌈 해놓고.. 약간 뭔가 아쉬워. 그치.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. 맞아. 아쉬워서 막쌈 외쳐놓고 안 하는 거야. 그치. 내가 날 보자.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자. 그치. 자기한테 만족을 하면 안 돼. 그치? 자기한테 만족을 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. 그치. 지금 내 모습에 만족을 하면 거기까지야. 맞아. 진짜. 힘들어. 고생했다. 고생했다. 내일 되면 몸에 더 익어 있을 거야. 그치만 내일 몸을 못 쓰는 거 아니야?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. 그래도 오랜만에 춤 춰다. 떨떼니까. 그러니까. 종종. 하자고. 종종. 종종. 종종 말고 종종. 이렇게. 가자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안녕. 그래. 저는 캐스팅 하지 않겠습니다. 으흐흐흐